안녕하세요. 말맥입니다. 냥코 전투력 따라잡기 빨리빨리 진행해서 제 전투력을 찾아갑시다. 막힐 때까지 날릴거에요. 냥코 뭐.. 오늘 로그인했더니 또 티켓을 하나 주네요. 빨리빨리 뽑아버리고 머그링 쪼까버리고 뽀깍! 음.. 얘 어디야? 누구지? 아 얘 벽이구나? 벽이었어. 얼굴을 까먹었네. 미안하다 야. 제 주력 캐릭터 중에 하나죠. 뱃질라면 막아놔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고 빨리 시작! 딴거 없다. 빨리빨리 밀어붙이자. 전.. 경험치가 좀 많이 남는데? 뭐 경험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밀읍시다. 나사. 나사? 미국이 아니라 갑자기 나사야? 나라 이름으로 나왔다가 지역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네. 나사면 여긴 뭐.. 그렇네. 인공위성인데요. 태양광 패널도 많이 붙어있고요. 옛날에 인공위성 옆에 있는 판대기가 뭔지 날개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태양광 패널이더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어른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전혀 상관없고요. 어? 노래가 좀 바뀌었네. 좀 위험한 애들 나오는데? 배쬐다가.. 봉 때리면서 배쬐다가 게임 오버될뻔 했어요? 토끼는 오자마자 바로 사망? 제대로 주르네. 레이저 쏍시다. 어이구야. 시발치.. 시발간 놈들 뭐냐? 빨간 적한테 무지강하다고 하는.. 고래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지강한지. 벽이 죽었네? 벽이 죽으면 안되잖아 그래도. 벽이 죽으면 안되잖아 그래도. 다 죽었는데? 이제부터 좀 댓글 걸리나요? 벽이 죽으면 안되지. 어 빨간 놈이 많이 나오네. 고래로 키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발사! 자아. 재를 쬐고싶네 이 와중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죠? 빨간 놈을 많이 잡았더니 돈이 시뻘겋게 생겨버렸구나. 에구 그럼 또 끝났잖아. 좀..쪼금 뭔가.. 버티는가 싶더니 금방 끝나버렸네요.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씨.. 고래 고양이 모양이 마음에 드네. 생선 갈아버리지 않은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모양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아 여기 끝날때는 4번 타자가 나와가지고 폼럴런을 쳐줘야 되는데 아 요거 진짜 얘만 너무 해상도 높은거 아니니 다른것도 좀 리노베이션 해주세요 리노베이션 업데이트 좀 해주시오 이게 뭐야 얘만 선명하잖아 이상하잖아 자 나작 풀어버렸구요 파워업 좀 해줄까요 울트라 슈퍼레오 찍어봅시다 쟤도 레벨셉 되면 업그레이드 되나 그게 궁금하네 다 되겠죠 허투루 만들진 않았을거 아니야 6만원을 내놓으라고 그래 받쳤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받쳐버렸어 아 몽둥이를 들고 돈을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줘야지 뾰족한 수 있나 라스베가 미국은 점령하려면 오래 걸리나봐요 거점 공략에 들어가버렸네 라스베가스는 MGM 그랜드 그냥 카지노네요 약간 실망이구요 뭔가 좀 라스베가스 카지노 전세계 많잖아 홍콩에도 있고 어 또 어디서 카지노로 유명한 나라 마카오도 있고 뭐 이런데 상하이도 장난 아니고 이렇게 그냥 카지노 하면은 라스베가스 같지가 않지 라스베가스 특색있는 뭔가를 좀 해줘야지 살짝 실망이었구요 워낙 약한 애들이 나오니까 배로 끝까지 쓰여줬는데 방금 전판이 나사판이 그래도 좀 버티는 판이었나봐요 나름 그런거였나보네 갑자기 또 약해졌네 아 제가 절을 잘 못췄대 좀 춥게 졌더니 감기가 걸리려고 그러나봐요 감기가 몸에 감기기 전에 떨쳐내야죠 가만있으면 감기에 감겨버립니다 아직 헛소리가 나오는거 보니까 심각하게 아프거나 그런거 하진 않죠 아파가지고 헛소리가 나오는건가 잘 모르겠다 아 만략도 찍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네 벽도만 찍고 밀자 밀자 팔갈애들이 많이 나오는거 같으니까 고래도 미리 하나 보내놓을까요 싸구려 하나 보내놓고 제가 좋아하는 고드레코드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고래 고고라고 불러야되나 그럼 그냥 고래라고 부르죠 고양이 고래 고고래 이름은 내가 정한다 얘들이 이름을 타고난게 아니여 음 얜 뭐니 야 안되겠다 한놈의 강 전원출격 레이저 발사 아 별로 안쎄 보인다 찰싹찰싹 좀 해줬는데 안죽네 그럴 줄 알고 우리는 드래곤을 많이 보내놨지 왜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4번 타자 내보낸다 4번 타자가 좀 가져야될 것 같죠 힘을 못쓰네 음 4번 타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 그러면은 너무 사기치는건가 그냥 기본 캐릭터로 승부해야지 그게 정정당당한건가 벌써 한번 밀려놨는데 정정당당한 기본책으로 승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구요 자 끝났다 4번 타자 당서 정리해 뭐 나왔는데 나왔어서 쏘는거지 뭐가 지사 부를게 있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냥 밀자 빨리 내 전투력 따라잡아야도 이런데도 밀빌대고 있을 시간이 없어 가자 설꺼봐 멍두기를 두들겨 왜 그 회오리가 나가는거 봐서 아무래도 헛스윙인데 이게 타격이 되면 이렇게 회오리가 나갈리가 없잖아요 오작한 슬롯몬츠 퀘트 슬롯몬츠를 뜯어왔냐 라스베가스에서 칩같은거를 기념품이라고 훔쳐가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슬롯머신을 뜯어왔을 줄이야 스케일이 크네 할리우드 할리우드는 거기 할리우드라고 써있는 글씨판이겠죠 어디 보자 할리우드 그치 할리우드 글씨판이 아니라 그냥 콘트로 박아놨네 야 좀 할리우드에 박혀있는 것처럼 제대로 좀 해줘 이게 뭐야 점점 성의가 없어지는데 빨간돼지 빨간돼지 하마 이거 먹으면 다 죽네 뱃져도 될까요 빨간돼지니까 빨간거 한번 쓰고 뱃져면 안될거 같아 일발 파워 강력한 고양이 한번 꺼내주고 죽었어? 죽었어? 저기 뭐야 죽으면 어떡해 약속이 없었잖아 한방에 죽을 줄 누가 알았나 끝까지 밀리겠네 그래도 아직 다 못 짰는데 저거 두들고 기고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뭐가 엄청난 놈 튀어나오겠죠 배도 못 짰는데 막아놓고 있을걸 그냥 너무 쫄았나 보다 끝까지 배를 찌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도 나오고 당겨온 애들 다 나오네 벌써 맥스 찍었냐 이제부터 빌드업 해가죠 내가 좋았는데 일단 내보내고 달이기네 고드래곤이 안 나오네 아직 이번판은 빨간 애들이 많이 나오는거 같으니까 와 얘 모래 혼자 싹 쓰네 그냥 드디어 주웠냐 고드래곤단은 내보내주고 홈런 뭐야 홈런 한방에 죽었어? 아니겠지 설마 잘못 본겠지 그전에 많이 맞아놨겠죠 설마 고무난 한방에 죽었을라 에스프레스 때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끝났어 고무난 좀 너무 센거같은데 후덜덜인데 후덜젤젤덜젤덜인데 통조릉이는 1200개 가까이 있는데 나중에 레어 뽑아야되나 일단 일단 맡길때까지 갑읍시다 저거는 채워있을 정도로 남겨놓고 알래스카 알래스카에는 이상우에 이상한 술록들이 있네 알래스카에는 알래스카만 생각나는게 뭐가있죠 오우 바람쥬들도 맘에 드는데 저거 한방에 갔나 야 요거 시원하겠다 한방각 싹갔죠 오우 성을 건드렸어 좋았어 좀 해주는구만 하지만 너네 한방각이잖아 노래가 좀 빨라졌네 으쌰으쌰 성을 두들겼다는데 큰 의의를 두둡시다 이제 좀 있으면 막힐거 같애 좋았어 좋아야되는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막히는거 같으니까 좋아합시다 너무 세서 곤란했는데 빨간애들 나오냐 아 저거 고음 좀 세던데 여기서 발사해서 일단 뒤로 물려주고 고음이 스플래쉬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음 짜두두 좀 대를 다 쬐 다음에요 4번 타자 한번 내보내볼게요 1대1 정면승부 어때 4번 타자 4번 타자가 스플래쉬니까 요 일발 장타있는 애들이랑 요렇게 내보내보죠 레이전는 계속 쏴주고 자아 가져야코 드래곤 빚을건 너밖에 없어 홈런 홈런이네 진짜 한방에 가버리네 어우 얘도 밀린단말이야 한방 맞고 공격력 업 공격력 업은 무슨 뜻이죠 나 에너지가 많이 달았다는 뜻인가 어우 상대가 좀 덤비네 역시 어 갔어 4번 타자 방어력은 별로군요 어 여기서 막히나 드디어 드디어 막히나 별로 막힐 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이거 둘이 마지막이겠지 또 나오겠어요 4번 타자를 골로 보냈다는데 의의를 가지도록 합시다 4번 타자가 무적이 아니군요 몸빵이 그렇게 세진 않네 소비수라며 공격수네 완전 왜 유격수 소비수라고 그랬어 수비력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수비를 잘할 줄 알았지 완전 낚였구요 설명이 고양이 벽보다 센 벽 좀 없나? 강력한 벽이 필요한데 좀 여기서 더 세지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만 세지자 자존심을 버려본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자존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지? 하와이 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라 하와이 동설력 50 49 50 49 50 49 50 50이 될 줄 알았는데 50 50 그렇지 자 오늘은 내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수 하와이 화산 어 이거는 좀 아이고 깜짝 놀라서 벽을 꺼내버렸네 이건 좀 신박했다 몇놈 안 나오니까 이거 의외로 일발 장타가 있는 것 같아요 얘나 좀 레벨 올려줘야겠다 일발 장타 초반에 좀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아샤 아샤 죽었어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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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냐 죽진 않았네요 스크래시 가시고 벽 가시고 배는 좀 천천히 째도록 하죠 라인 유지한 상태에서 배를 째도록 합시다 아샤 아샤 너무 센 애들 보내지 말고 너무 센 애들 벌써 보내버렸네 라인 밀어버리면 안되는데 를 계속 짭쌤 이런 애들 또 그 곰돌이 두 세트 나오려나 여기서 찍었으니까 이제 가자 아이고 얘는 아닌데 이상한 놈 보내버렸구요 방금 빨간걸 봤으니까 또 써주고 스크래시 많이 내보내줘 아이고 또 이상한 놈 찍어버렸네 내가 보이면 그냥 암호나 막 찍나봐 음 음 장애가 있나 저걸 왜 클릭을 했을까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 돈을 더 많이 줘서 오히려 잘 잡기만 하면 더 쉬울 수도 있는 듯 스크래시 받으면 안되는데 우리 강력한 애 좀 나가자 이정도 막아놨으면 이제 이제 4번 타자가 출격해서 게임을 끝내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시간에 봉지에 다가네 잘갔다 이럴때는 이제 달려줘도 되죠 올해는 충분히 있을꺼야 돈이 남네 다 나가는거지 뭐 왜 좀 쏘구나 сил 너무 세 우리 4번 타자가 저기서 또 헛스윙을 또 선풍기 질을 하고 있으니까 더 센거 같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디글드 그러 Peek łec initiated 이렇게 해서 하와이까지 막힘없이 진격했고요 11만 요거 파워 Balkes 그냥. 지금 보니까 요. 정글 고양이도 은근히 쓸만한 것 같으니까. 각선미 고양이. 왠지 괜히 업그레이드 한 것 같은데. 그전 고양이가 더 나왔던 것 같애. 흠. 흠. 배틀 고양이도 뭐 다 기본 고양이가 좋은 것 같아요. 기본 고양이도 업그레이드 합시다. 용사 고양이. 거신도 이제 파워 업하면 파워 끝나겠죠. 그럼 또 쓸데없으면 그때부터 EX님, 슈퍼레언니, 레언니 여기다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와이까지 진격했습니다. 또 통솔령 모아서 막힐 때까지 미친 듯이 진격해볼게요. 이건 뭐야 안사요. 네.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